이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관련돼서는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돼서 이런 사람 10명명밖에 없어요. 맞아요. 나머지 150명한테 그거 하라고 아무도 안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개혁 때문에 민생과 협치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전제조건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우린 지금 검찰개혁해야 될 시기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님, 이낙연 당대표님,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중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찰개혁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협치의 발목을 잡았다면 그러면 지금 하는 비판이 가능한데 맞습니다. 그냥 법사위는 법사위끼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180명이 하는 일을 다 안 보시고 10명이 하는 일만 보고 계셔서 그렇지 그 외의 사람들 그 외의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막말로 국토위는 뭐 했냐고요. 부동산 대책 이렇게 엉망이 될 때 국토위에서 뭐 했어요? 국토위 소속 의원님들 말씀 좀 해보세요. 작년 예결특위할 때 기재위에서도 김경호 의원 이런 사람들은 홍남기 장관 붙들어놓고 잘라야 된다고. 얼마나 싸웠어. 난리치고 부동산 문제 다 너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냐고 질책을 했는데 그런 것도 보도가 안 되고. 보도가 안 돼.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주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놀고 있고 검찰개혁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검찰개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놈들은 절반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주고 절반들은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으니까 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선거 지고 나니까 검찰개혁 때문이다. 아니 검찰개혁을 너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닌데 당신은 네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넓은 범위에서 정당 전체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채찍과 당든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것은 두 마리 쫓기고 할 거 없이 180명이나 되니까 한 30명쯤 개혁하고 150명은 민생하자고요.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민생을 챙긴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민생 법안들이 보면 다 개혁적인 법안들이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나와서 뉴스공사에서 얘기할 때 진짜 동감을 하게 된 게 아니 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어. 그런데 가맹점들이 프랜차이즈 사장한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가. 그러니까 그걸 저항할 수 있게 법을 좀 고쳐보자. 미래통합당이 목숨 걸고 막았어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됐어. 그런 법 통과되는 게 민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맹점 주인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날치기로 하면 되지. 지금 의석도 많은데.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협치를 얘기했는데 협치는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협치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럼요. 협치를 시도하고 실패하면 협치 안 하는. 그렇게도 우리 공수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공수처 통과시킬 때 공수처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이 협치 않을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뒤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통과시키는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지. 그거 지나가고 나면 또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관계,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가를 해서 통과되고 협치하는 것도 있고 협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섞어서 해야지 180석은 그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봐요. 법사위원장 준다고 쟤네들이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180석인데?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누구 준대요? 아니, 벌써 줘야 된다고 박완주가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 몰랐네. 원내대표, 지금 후보로 나왔던 박완주 같은 경우가 상임위를 배분하자고 한 거 아니고? 상임위 배분의 핵심이 홍문표 의원이 그랬어요, 법사위라고. 그건 홍문표 얘기고. 박완주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박완주의 주장은 11대 7로 원래 했던 배분대로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말했지만 그건 안 들어준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박완주 의원의 입장은 그렇고 윤호중 의원은 이미 김채년이 다 합의해서 2년 동안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라고 모르는 소리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만 저기요, 그런데 저 하나 여쭤볼게요. 박완주가 법사위를 준다고 한 적은 없어요. 오케이, 그거 수정해드리고 물어볼게요. 7개 주면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미쳤어요, 왜? 주고 나서 욕먹게 또? 단순한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야당과 제발 좀 협치를 해줬으면 좋겠어.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에 줘, 차라리. 법사위원장을.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협치가 돼요? 조선 의원한테 상임위원장을 시켜줄 수는 없고요. 국회도 룰이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지금 누구랑 협치를 해야 되냐고. 차라리 정의당한테 줘, 차라리. 저는 국민의힘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소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말했듯이 협치를 했는데 걔네들이 자꾸 차. 그러면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가 안 해야지. 해보고 안 되면 안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법사위원장을 주는 걸 먼저 얘기하냐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심을 달래야 된다는 게 박완주 의원의 생각인 거죠.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 내의 의원들의 마음의 지형도가 몇 대 몇인지를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TV는요.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협치하고 그러려면 180석을 왜 줬겠어요? 협치는 해야 되는데 따라오라고 얘기는 하고 설득은 하겠지만 쟤네들이 귀를 닫고 얘기를 안 들으면 그러면 니들이 주도해서 하고 책임을 져라라고 국민들이 180석을 준 거예요. 다만 좀 더 속도감 있게 하자. 공수처도 6월, 7월에 협치하려고 가서 무릎도 꿇고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가서 김종인 대표 만나서 무릎을 꿇고 제발 공수처를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협치를 요청을 하고 한 보름 기다려봤는데 연락이 없으면 안 되겠네. 하고 7월에 공수처를 통과시켰으면요. 그럼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요. 너무 피곤해. 검찰개혁을 너무 오래 해서 피곤해. 나도 피곤해. 그러니 국민들 오죽 피곤했겠어요. 지금 7월에 공수처까지 다 치워놓고 이랬으면 그 뒤에 민생을 했으면 되거든요. 그러고 민생을 한 게 아니라 민생을 어차피 별도로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놈들 문제고. 여하튼 그래서 공손하게 협치를 시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안 들으시면 아 그렇군요. 그럼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패턴을 돌리면 된다.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언론이에요.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혹시 대답을 갖다 잘 안 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의바르게 물어보고 예의바르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답을 하면 단독. 그리고 또 협치. 이걸 섞어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잘 생각합니다. 그러면 똥줄 타는 게 누구냐. 국민의힘이 똥줄 타게 된다. 그래서 협치합시다. 그럴 때 반딱 와. 딱 와. 앉아있어. 그럼요. 딱 앉아있게 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앉아있으면 더 불리하게 통과되버리니까 자기 재산을 하나라도 더 지키려면 걔네들은 재산 지키려고 개헌하는 것이지 국민은 없어요. 그런데 이해총돌방지법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소급적을 한다. 그럼 바싹 온다니까. 바싹 오지. 바로 오지. 아니 그래서 어쩌거나 이해총돌방지법은 여야가 동시에 통과시켰잖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목줄을 대는 법이니까. 자기한테 관련된 일이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테이블에서 떠나질 않잖아. 아하. 아하.